내 이름을 불러봐. 너는 행복해지고. 김지영입니다. 이 말을 아는 사람들은 참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고 되게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계신 정치인이 어떤 노래에서 했었던 되게 짤로 많이 돌아다녔던 얘기죠. 잘 보시면 내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9월 평가 모의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정말 게시판이 폭발할 정도의 기하급수적인 질문들이 많았지. 그래서 이 며칠간은 제가 진짜 질문 받느라고 정신이 없을 정도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답변을 하는데 수많은 얘기들이 있죠. 대부분 질문들이 많고 학습 커리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고 그 와중에 저를 되게 심적으로 흔들어 놨었던 몇몇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게 과연 이 친구만 그럴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친구의 개인적 얘기는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큰 틀은 이거예요. 학창시절 때 되게 노는 친구 중에 한 명이었대요. 소위 말하는 본인이 말하기를. 하지만 어찌어찌 하다가 어쨌든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정말 아름다운 꿈이 생긴 거야. 현재 자기의 성적을 논하기 전에 나는 과기원에 가고 싶다라는 정말 아름다운 꿈이 생긴 거야. 이 친구가. 그래서 더더욱이나 열심히 했다라는 거지. 정말 외로운 독서실 같은 데서. 근데 성적이 안 오르는 것까지야 뭐 어떻게 어떻게 열심히 하면 되겠어. 근데 이 친구를 지금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건 그 누구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인가 보더라고. 이게 저한테는 그걸 읽는 순간 순간 제가 얼어붙는 느낌이 좀 들었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선생님한테 부탁 하나만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누군지도 모르는 저지만 선생님만이라도 저 올해 남은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해서 과기원 갈 수 있다고 한 번만 믿어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라도 한 번만 믿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순간에는 멍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답글을 쓰며 마지막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었어. 제가 교회에 갔다 오는 날. 교회에 갔다 와서 이제 이 친구 글을 보고 답을 이렇게 했었죠. 친구야 이러이러이러 하자. 라고 하는 얘기 끝자락에 내가 좀 있다가 다시 교회에 갈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단 1분이라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너를 믿어줄게. 라고 글을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이 친구만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어와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학습적인 걸 떠나서 여러분들 중에 극한의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 나를 하하호호 웃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은 있지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 외로움이 정말 처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라도 저라도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 영상을 들었을 때 나도 그 중에 하나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을 좀 달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음 퀘스트 영상에서 얼마나 진심이 전달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제가 이렇게 한다고 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같이 얘기해드릴게요. 그리고 응원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래서 그래요. 아니 공부고 나발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살려면 누가 믿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같이 사는데 저라도 그런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어서요. 이제 이번 영상에는 너무 과한 장난을 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밑에 댓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이런 친구들이 전국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상담글에서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냥 제 말로 타자로 쓸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 말로 상담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냥 진짜 여러분들 이름 불러드리고 응원해드릴 생각으로 이 영상을 켰습니다. 그래서 부디 솔직하게 자기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이왕이면 질문 게시판은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 게시판은 제가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이왕이면 밑에 댓글에 그리고 대댓글에 자꾸 너무 상대를 비방하지도 말아주시고요. 제가 얘기할 거예요. 제가 말을 할 거고 제 말투로 제 얼굴 보면서 여러분들 카메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 다음 영상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솔직한 힘듦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켭니다. 내 이름을 불러줄게 네 이름 불러줄게 그리고 우리 행복해지자 김정희였습니다.